부가 땅 따라서 우는 권민님 봤어요? 뭔 소리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또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네 뭐 뭐야 누구 잡는다 권민님 말로만 똥강아지지 말라니 그러지마 우와 생긴 거 봐 오늘 저렇게 들어주지 않고 아무래도 웃었다 말고 저한테 관심이 없지 성현아 나 진짜 한 번도 안 알아주고 나 진짜 반갑니다 나 진짜 반갑는데 성현아 진짜 흐르고 밟이고 오케이 여기까지 와 진짜 진짜 저 사람을 가지고 넌다 너란 진짜 으으으 진짜 개 예뻐 여러분